BMW 그룹코리아 대표 김효준 사장은 미니 미니의 새로운 고성능 모델인 미니 쿠퍼 SJCW, 잔 쿠퍼웍스, 존 쿠퍼웍스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여 30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미니 고객 및 잠재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미니 트랙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미니 쿠퍼S JCW는 1960년대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미니의 전통적인 레이싱카 혈통을 이어받은 전설적인 모델로, 기존 쿠퍼S의 보다 성능이 향상된 JCW 엔진 키트 및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JCW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 기어 쉬프트 인디케이터, 리어 스포일러, 18인치 JCW 더블 스포크 휠 등이 적용된다. 차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도어실과 앞범퍼 그릴 위, 후면 리어램프 측면에 고유한 JCW 배지가 부착되어 차별화된 특성을 드러낸다. 쿠퍼S JCW는 4기통 트윈스쿨홀 터보 차자를 갖춘 직분사 방식의 일. 6리터 가솔린 엔진을 장착, 엔진 출력이 192마력으로 17마력 향상되었으며, 토크는 25. 5킬로그램 M. 우버포스트시 27 6킬로그램 M. 영시속 100킬로미터 도달시간은 6 9초로 업그레이드되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M. 우버포스트시 27